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무리 아무래도 종민이 형이나 재석이 형이 아 이 두 분이 더 이유가 있다면요? 아무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답을 나왔습니다. 머리가 안 되니까 몸이 더 고생했다.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세훈 씨가 애써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세훈이가 또 착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해요. 저희가 대신 해줬습니다. 저도 예의상 마이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예의가 있는 분들인지 인정하십니까? 예. 특히 저보다는 좀 재석이 형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종민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두 분이 서로 넘기는 모습 정말 훈훈하네요. 보민은 바로 너 시즌2가 정말 재미있거든요. 그런 곡. 예. 그래서 꼭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곡을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좋았습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네.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네. 보민은 바로 너 시즌2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은 미래입니다. 여섯 분은 허당 협정사들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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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아래로, 무대 아래로 보시겠습니다.